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... 으아 안녕하세요. 하루에 푹 탐의 사과 쌤입니다. 내친김에 같이 찍어봅시다. 맨프로토 트위스트 그립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 원래 이런 걸 쓰죠. 이렇게 튼튼한 맨프로토로 해서 나온 트위스트 그립을 개봉해 보겠습니다. 그렇지만 처음 상태로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요. 노란색 이것만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나오는데요.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직접 보여드릴게요. 포장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꺼내면 되고요. 이게 진짜 냄새가 특이해요. 철냄새? 왜 리뷰하는 사람들이 냄새를 맡나 했는데 맡아보니까 알 것 같아요. 이게 다 제품 냄새가 다르네요. 그리고 되게 간지가 나게 Made in Italy가 적혀 있습니다. Made in Italy 자 이거를 좌좌 트위스트 트위스트 하면은 이렇게 이게 좋은 게 핸드폰이 잘 빠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. 경사가 되어 있어서요. 얘는 이렇게 뒤쪽을 나사를 풀면은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요. 이 상태에서 얘를 딱 핸드폰을 넣어 주고요. 넣어준 상태에서 아까 여기 어떤 의미이냐면 이렇게 잡고서 조이지 말라. 이렇게 잡고 조이면은 이게 약간 헐렁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조여주라. 손 모양이 상하에. 그러니까 이쪽에서 잡으면은 얘가 조금 더 헐렁해질 수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꽉 얘를 최대한 꽉 눌러줘라. 눌러준 상태에서 얘를 조여줘라. 라고 설명서에 쓰여 있습니다. 그래야 얘가 좀 더 빡빡하고 안정된 그립감을 가져주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흔들어도 이제. 이게 약간 제품들 보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. 이거를 고정하는 순간 조금 더 조여지는 거. 근데 이거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. 그래서 내가 꽉 조이지 않으면은 약간 헐렁한 느낌이 들긴 들어요. 그게 조금 단점일 수 있고요. 이거가 되게 철 느낌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무거울 수도 있겠다. 보기보다는 무겁다. 근데 되게 튼튼한 느낌이기도 하고. 그리고 위에 있는 걸 이걸 빼면은 조명이나 스피커 같은 거 붙일 수가 있다고 해요. 오늘 맨프로트 트위스트 크립까지 설명드렸고요. 이걸 가지고 다니기 되게 편할 것 같아요. 일단 장점은 튼튼하고 가지고 다니기 편하다는 거.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. 일자니까 사실 주머니에 쏙 넣어도 들어가시겠네요. 오늘은 여기까지. 내일도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오겠습니다. 하루에 비타민 사과쌤이었습니다. 내일도 뽀아우. 추가 영상입니다. 제가 어제 아이링 링크 소개해드렸죠? 이거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거. 이거를 끼려고. 근데 트위스트 그립 쓰니까 얘가 이 두께가 얇고. 이 두께는 두꺼워서 그런지. 이 아이링을 낀 상태에서도 얘가 잘 잡혀요. 아이링 링크랑 이것 중에 하나만 사셔도 되겠네요. 이게 노트9이고요. 노트9이면은 핸드폰이 되게 큰 사이즈임에도 이렇게 되는 거 보니. 트위스트 그립 사용하시면은. 음 어디 가나고 되려나. 파란 거야. 이런 것도 될까요? 이런 것도 될까요? 안 돼. 얘는 안 되네. coins 일본 1이면ых grandоме에. 이런 거 찍는 건 murder. 파와움은가 되는 거. 간치.